진통 끝에 청주시 본관 철거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그 후 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을 깬 임정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나섰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세성 모두 사퇴서를 제출해 당분간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김대수 기자입니다. 의결 정족수 22명을 채워 일사천류로 본관 철거 예산이 통과된 뒤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이탈표를 던진 임정수 의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론을 깨고 본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한 만큼 당 차원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반대하던 본관 철거 예산이 통과된 과정을 소상히 담은 경의서를 도당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임의원에 대한 징계도 공식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당론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도당 윤리위원회 또는 중앙당 윤리감찰반 조사를 거쳐 임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당 안팎에선 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 청주시의 의석수가 21대 21여야 동수인 만큼 의회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세석 등 의장단 전원 사퇴서도 예정대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임위원회 세 곳은 정적수 미달로 아예 열리지도 못하게 되며 이르면 내년 2월 예정인 의사일정부터 파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퇴선은 어제 제출이 됐고요. 이미. 그렇다고 하면 1월 초부터 진행되는 신년회나 여러 가지 의정 관련해서 진행되는 의회의 공식 행사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극한 여야 대립 끝에 본관 철거 예산이 통과됐지만 그 후폭풍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임 의원은 HCN과의 통화에서 본관 철거 찬성은 주민 요구와 내년도 예산 등이 걸려있어 개인적인 소신으로 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더라도 탈당을 비롯한 당적 변동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 김택수입니다.